마다 우리가 잠깐 떠나갔다 해도 결국 다시 찾게 돼 열기가 쉽지 않음에 누지금부터 싹 다 입맛에 다 때려박아 뚜뚜뚜뚜뚜뚜 모두 그냥 집어넣어 눈치 보지 말고 더 망설이지 말고 와 비벼 비벼 네 손님! 뚜뚜뚜 이게 우리 탁 탁 탁 탁 뚜뚜뚜뚜뚜뚜 이게 우리 탁 탁 탁 탁 뚜뚜뚜뚜뚜 어서 오십시오 이 가게는 참 매일 누가 고르기도 쉽죠 시켜도 감을 만족하지 같이 지나가도 나그네 비둘기까지 같이 같이 뚜뚜뚜뚜뚜뚜